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년을 높이는 디톡스 건강법을 지나서 4회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디톡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만병을 예방하는 뭐죠? 백신입니다. 우리가 백신 시절이 되면 백신들 맞으려고 늘 줄을 서죠? 무조건 또 안 맞으러 오면 그거 맞으러 오라고 해서 노인들은 그냥 해준다. 난 정말로 아직까지 백신 한 번 안 맞아왔어요. 정말로? 그리고 백신을 왜 맞아요? 내 몸 안에 백신이 있는데 그거 맞는 걸 들으면 백신이 오히려 혼동돼 버려요. 그리고 자가 면역이라는 게 항상 있어서 우리는 백신을 맞을 필요 없고 특히나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찬의 백신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속에서 살면 백신이 필요 없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탐욕을 벌이라. 이것이 우리의 법칙이에요. 이게 디톡스예요. 이거야말로 디톡스예요. 오늘 하루도 항상 기뻐했어요. 그러면 쉬지 말고 또 우리가 뭘 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나 지금 뭐 하겠습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누가 뭐 해도 만나는 사람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기지개 펴는 순간부터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용서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용서해야 해요. 용서해야 해요. 제일 무서운 건 탐력이죠. 탐력.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있으면 또 사제기하는 것도 탐력이야.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욕심부리고. 이게 정말 나쁜 건데 저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규칙적인 생활이 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것이나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이것을 다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못 지킬 때도 있어야 하면 지키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지.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어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볼 때 아까 전 시간에도 그렇고 나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유산균의 조건을 항상 얘기를 해요. 어떤 게 좋은 유산균이야.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 단당류와 다당류가 잘 대상하는 유산균이 그것이 유산균이다. 또 유해 화합물을 잘 분리하는 것이 유산균이다. 다양한 균종이 포함된 것이 복합 유산균이다. 그렇죠. 또 캡슐 코칭제보다 캡슐이나 코팅을 안 하고도 장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좋은 유산균이다. 항생물질과 대상물질을 잘 분비하는 것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런 유산균이 들어가면 이게 의사예요. 이게 의사야.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어. 이 유산균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찾아요? 저는 원래 외갓집에 갔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크리스찬의 장로였고 교회를 세계내기를 지었고 막 했대요. 원래는 잘 살아난 이성계의 직계의 후손이라 아주 잘 살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도 내가 기억도 많이 나는데 아주 정말 화려한 그것보다 한옥이라고 해도 왕들이 살던 것. 그래서 김희성이가 제일 먼저 해방돼서 들어와서 이성계의 족속을 죽이는 게 가장 기본 목표였대요. 그 땅 다 뺐었어요. 지금 김희성 만수문대 동상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출생한 창전 백번지예요. 중국요. 거기를 다 뺏기고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할아버님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붙잡혀가서 다리를 문드러 뚫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왜 예수 믿는지도 몰랐죠. 왜 그랬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성경대로 하는데 나쁜 것만 하고 좋은 것을 싹 빼고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잖아요. 그건 다 빼고 아주 사탄이 하는지만 하려니까 성경을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할아버님 무릎 뺐을 때에 주기도문을 항상 저희 할아버님이 여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가 내 머릿속에 배었댔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래도 빼야 되죠. 못하죠. 그러다가도 제가 도망을 치게 됐는데 도망을 치게 된 이유도 많죠. 이유도 많아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체제대로 움직이면 남의 이름대로 해서 공부를 할 때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게 너 하는 게 뭐가 제일 쉽냐 할 때 나는 공부하기가 제일 쉽다면 사람들보다 구박을 받아요. 내가 근데 해본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뛰어나게 잘하지도 못해요. 왜? 그게 어렸을 때 세 살 적 버릇이 요등까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 살 때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머릿속에 진염한 건 뭐냐면 일등도 하지 마라. 꼴등도 하지 마라. 이등만 해라. 요것이 내 머릿속에 주입된 거예요. 일등을 하면은 그 속에서 그들이 나를 막 이렇게 추양하고 하려면 출생성분이 나가 남의 집에 갔는데 그게 이제 좋은 출생성분 좋은 집에 갔는데 그게 이제 둘통 날까 봐. 그리고 꼴지를 하면 또 그게 또 그러니까 이등만 하라는데 요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등하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중간에 서 있는다는 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그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게 딱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못할 것 같죠. 막 힘들죠. 근데 나중에는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도 주의가 다 그러니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질병도 똑같은 거고 처음에는 병에 걸려서 아이고 죽을 것 같이 하다가 이거 약 저거 약 먹으니까 사람은 질병에 그냥 끌려 다니는 거지 그걸 치료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저는 그럴 수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어머니의 그 유언을 듣고 내가 이제 도망을 쳤는데 이게 어떤 주님의 모든 사람의 계획하에서 하는 거라 인간의 계획은 절대 필요 없어요. 주님의 계획이 딱 있으세요. 세상의 머리 하나, 돌멩이 하나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굴러가고 거기 있고 하는 걸 나는 다 느껴요. 그 험악한 강변에서 도망치려고 새까만 보자기를 두 집을 쓰고 이렇게 신호만 하면 넘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도망병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막 막 이 뭐야 출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엎지고 있는데 이 개가 군견이 와서 여기 와서 내 머릿속으로 춤을 막 흘리는데 군견들은 출동하면 약을 먹여요. 이렇게 막 막 항진제를 먹여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춤이 뚝뚝뚝뚝 떨어진 머릿속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새까만 복면을 하고 엎드려 있는데 머리로 춤이 늘어오는 여기가 막 서늘한 느낌이 들면서 사람이라는 게 춤을 안 쉬고 몇 분을 살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느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도 이제 다 잠수도 하고 한다는 걸 느꼈는데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부르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님이 주기동문을 하실 때 나한테 어렸을 때 들려줬던 그러니까 세 살 쪽에 보름처럼 들려줬던 말이 불쌍한 어린 양을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어린 양을 구해 주십시오를 했어요. 그야말로 거짓말같이 저쪽에서 호각 부르니까 저쪽이다 하면 다 밀려가가지고 나는 거기서 이제 내가 혼자 살은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동업을 한 그 초소장이 있으니까 이제 건녀서 살게 됐어요. 그런 순간순간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것이 섭니다 하는 거를 알고 했으면 더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이런 이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뭐라는 걸 알면 내가 아마 더 날았을 건데 그건 모르고 그냥 살았다 하는 것만 느끼고 그 다음에도 또 또 자꾸만 여러 가지로 또 북경에 와서 제가 또 감옥에 붙잡혔어요. 감옥에 붙잡힌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저는 또 뭐 붙잡혀 끌려가든가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그때 그야말로 한중수교가 되어버렸어요. 한중수교와 동시에 북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달라는 공문서가 왔어요. 중국에서는 그 공문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보내줘야 되는 게 계약이 돼 있어요. 협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일 이거 이거 한중수교가 있으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오시니까 이제 내가 거기에 주는 우리가. 북한하고 이래도 이게 북한에서 노무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너희한테 준다고 이렇게 이제 보내준 거예요. 저를. 내가 그러니까 그들의 제물이죠. 인간들의 제물로 된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여기 한국에 가서 팔 년 동안도 그냥 이름도 없이 없이가 아니라 이렇게 못 내도고. 왜 나 못 내도고 직장 생활만 하고 정말 막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그 주는 이름이 그래서 한 열 개나 돼요. 이름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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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 것도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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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열 개나 되는 이름 속에서 살다가 그 열 개의 이름도 아마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신 이름으로 내 보호막이 되었지 않았나 지금도 이제 이 생각을 해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도 뭐 슬픔도 뭐 또 있을 때 아차 하는 순간과 또 한숨을 쉬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살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서 할 때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이 이게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를 내가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거는 의학을 하고 애과의사가 되고 뭐 그들을 위해서 뭐 많이 하다가 5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지금 제가 뭐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로서 내가 이 속에서 와서 살면서 내가 하는 방식은 절대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 의학 시스템에 맞지를 않아요. 나는 의사는 무조건 병을 굳혀주는 게 의사인데 이건 시스템으로 전문 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죠. 정신신경과는 거기로 가야 되고 산부인과는 가야 되고 다 거기로 가다 보니 인간은 하나로 다 만들어졌는데 사망에서 다 뜯어서 제끼게 되면 인체 치료를 언제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병의 약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그 신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배 속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종합의 종합병원을 배에다가 모든 과에서 준 약을 다 배 안에다 집어넣고 먹고 살면은 지금 그래서 환자가 줄어드나요. 절대로 물론 수명은 늘었다고 하죠. 옛날보다 수명은 늘었다고 하죠.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늘죠. 옛날보다 일을 많이 안 하니까 늘죠. 그죠. 지금은. 그러나 오히려 질병 속에서 흐독이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고 볼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를 어제 결혼도 시켜주시고 또 늙음하게 54살이나 낳았는데 유학도 보내주시고 유학을 또 가서 또 저는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는데 영어를 하려니까 러시아어 영어학은 거꾸로 생겼거든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애들보다 더 뛰어져고 10년이라는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하면서 좀 살았습니다. 그래가다가 어떤 데 꽂혔냐. 거기서 물론 한의학도 제가 한의학 박사라고 하지만 또 신학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능력을 한번 주시면 제가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그야말로 미생물이었습니다. 미생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생물을 시작해서 지금 7년, 8년째 미생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이라는 게 좋은 유산균의 조건 같은 미생물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미생물 시장이 아주 없을 때 미생물이 뭐라는지도 모를 때 저는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생물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런 속이 아닌 내가 느낀 것이 나는 그때 그 미생물로 인해서 그걸 미생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때는 소똥이라고 그랬어요. 소똥? 소는 풀만 먹고 살잖아요. 소는 반주동물로서 제2의 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의 층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사람들에게 또 소보증이라는 게 왜 있냐. 소가 이렇게 안에 미생물이 부족하면 해충이 있으면 보증처럼 생기잖아요. 그걸 소춤으로 발라주면 낳는다고 해충도 구제하고 이랬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농아리에 갔었거든요. 농아리에 갔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전체 다리를 이제 새벽 같은 데 가서 잠자다가 애들이 불을 팍 났는데 거기 불에 내 다리가 들어가서 팍 여기 타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휘발유라는 거 대신에 우리는 알코올을 이제 위대생들을 삼 학년이니까 알코올을 갖고 가서 이제. 탁 치우고 불을 넣으니까 불이 콱 달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다 돼버리고 갖고 저는 이제 아주. 그랬다고 또 꼴에 3학년이니까 의사라고 해갖고 온갖 걸 또 다 갖다 줘발랐었어요. 여기다 갖다가 이제 민간요법이죠. 쑥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소똥 하나 내놓고 다 발랐어요. 발랄수록 얘는 더 더 막 화상을 입은 게 더 막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아주 콤마에 들어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중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간다고 끌고서 이제 그 가다가 그때는 그 병원 그 교통 시절이 차가 기차가 하루에 한 번 와요. 삼십 리를 가야 돼요. 들것에 넣어갖고 삼십 리를 떼어갖고 거기다 탁 넣으니까 기차가 방금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를 칵 넣고 지네가 배고프니까 어디로 다 없어졌어. 근데는 한 오후쯤이 됐는데. 정신을 내가 잃었는지 어느 세월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내 눈 앞에는 가물가물하게 하얀 옷을 입은 노인 애가 쪽집구. 그래서 앉아있는 애가 뭘 주물주물하고 있어요. 그럼 또 정신이 쏙 가요. 근데 또 정신이 또 돌아올 때는 막 마음이 막 시원한 것 같으면서. 몸이 내 속이 화날 달던 이 속이 시원한 것 같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하얀 할머니가 보여요. 이렇게 세 번을 하고 나서 나중에 눈을 진짜 떠보니까 꿈인지 생신 꿈이라면 참 오시는 꿈이고 죽었다면 이게 죽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눈을 떠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려 하니까 그 다음에 정신 차렸나 하고 진짜 할머니였었어요. 근데 뭐를 붙이냐고 보니까 내 다리에다 소똥을 붙이고 있었어요. 풀면 그 앞에 그 농사 볼판에 소가 있는데 그 소 궁뎅에다가 이렇게 피마스 잎을 뜯어가지고 대고 있다가 거기다 갖다 붙이고. 얘네들이 정말 내 그 상처 입은 그 익은 다리를 이 미생물들이 소똥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먹어치우는 거야. 다 빨아내는 거야. 그 순간에는 막 시원하고 다 배불렀다고 할 순간은 그기가 막 따끔따끔 아파요. 그럼 또 뛰고 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이 익었던 애는 얘네가 다 소똥이 다 떼 버린 거예요. 그 애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놀라서 니네가 그러면 저기 가서 소똥을 가서 해라 하니까 병원에 가려는 걸 안 하고 나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가서 소똥 풀밭에다 눕혀 놓고 소똥 밑에서 제가 3일을 동안 이렇게 천막도 앉힌 속에서 밤낮으로 얘네가 교대해서 다리를 고쳤어요. 거짓말처럼 익어서 익었든 문드려줬든 이 살을 얘네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쫙 깨끗하게. 그야말로 그래갖고는 쏙은 살이 없으면 쏙은 살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는 꼴의 의학학자들이라고 소통으로 치료했다는 말은 군물이에요. 절대적으로 시크릿을 아주 하고 이거를 돌아가서도 하상 입어냈다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누구 내 다리를 저는 상처 하나 없어요. 지금도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시커매졌던 자리가 있다가 나중에는 없어졌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요. 지금은 얼마든지 다 누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좋은데에도 이거는 권리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내가 외과의사가 이민군 병원에서 의사를 하는데 군물을 쏘는데. 화상 환자가 그때는 얼마나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군인 가족들이 애들이 볼불게 가다가 호박죽에 넣었다 국물 쏟았다 하면 화상 환자가 왔는데 어떤 애는 이게 호박죽에 손 넣었던 애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손이 다 붙어갖고 다 익은 살을 익은 살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걸 펴느라고 됐는데 고민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소똥으로 그때 그 애를 치료했으면 의사도 못한다 이걸 생각하고 제가 애를 그 다음엔 오프라하고 둘판으로 가서 소똥 밑에다가 대고 또 꼬레 의사라고 또 뭐 이게 그 애 이런 그릇도 다 소똥 받을 그릇을 갖고 가서 담아갖고 이거 폈는데 애가 오래 걸려서 애를 그래갖고 이제 피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좀 울다가 잠들어버려요. 시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세 번만 해주고 그 환자를 애 엄마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다 나니까 거짓말같이 나니까 자기네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지 말라 하면 더 말하고 싶잖아요. 더 무슨 무슨 비밀이라 할 때나 근데는 이게 퍼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완전히 이게 옷을 뽑게 됐어요. 이제 막 불려가서 막 이 의사가 그 소똥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근데 제가 그때 혁명과 유가족 집에 애 있던데 내 그거를 누구를 범접도 못해요. 거기를 입양돼 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러면 이 소똥이 왜 치료되는지 하는 거를 그때 이제 그 김일성이 동의학에 대한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왜 치료가 되는지 그거를 밝히라. 과학적으로 밝혀야지만 너는 된다 그랬었어요. 그게 만성과 연구소 가기 전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밝히들하고 6개월 동안 딱 기간을 줘갖고 정말 힘들겠는데 그 효소와 우리 장래의 미생물을 떠나서 균과 이거 해서 하다 보니까 소치만에는 우리가 아주 인간에게 좋은 미생물이 있어요. 반추 동물이기 때문에 소는 먹어갖고 새김질하는 동안에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내고 그래서 그거를 따가지고 이제 내가 만성과 연구소를 갔는데 그때 뭐를 해줬냐. 동의보감에는 이게 있어요. 위가 약하구나. 그게 효소요법이에요.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왕들이 이제 할 때 소를 배를 쬐고 소 그 반추에서 나오는 그 즙이 있잖아. 소침 같은 거 그걸 뚫어서 그 먹이에서 삭인 거 그걸 뚫어다 술에다 담가갖고 이래갖고 그거를 먹이면 소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약의 요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준다 해갖고 그거를 했었어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지금 소똥은 말도 못하죠. 사료를 먹고 자라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 가서 풀 먹고 자라는 소가 있어도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나는 생각에 걔네들 사료만 풀만 먹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사료가 또 먹어요. 그래서 그런 소똥은 냄새가 여기에서 메탄가스가 많아서 환경을 오염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소똥에부터 내가 이런 그 힌트를 받아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여쭈니까 소똥을 상기시키면서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게 노예 과제다. 해서 제가 미생물을 이렇게 좋은 미생물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이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장에 들어가서 코팅으로 하고 하고 한데 코팅도 안 합니다. 얘네는 1대, 2대, 3대가 다 있어요. 다 있어갖고 1대를 먼저 들어가서 나가는 애면 또 2대가 거기서 또 앉아있고 3대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장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미생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미생물 한 가지로서 내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장담합니다. 이것만 잘 먹으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의사가 인생, 의사 인생 50년이면 그래도 뭘 하나를 만들어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그래도 떳떳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내가 이제 이런 좋은 유산균의 미생물을 유산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상당한 효판을 받고 있고 투코가 열다섯 개 열세 종의 투코를 받아 있고 이제 투코 이제 수탉이 오십 년이니까 내가 이제 오십 년을 도살아야 돼. 그 투코 수탉 기관이 그래 갖고 아주 지금에 나오는 미생물들을 보면 우리 한 대서 종군 살아있는 애를 한 가지 사다가 거기다가 다른 죽은 애들을 사균을 시켜 갖고 지금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는 그럴 필요 없이 일체의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줘야 한다 해서 열세 가지 투코 군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말하면 이게 내가 뭐. 상품이란 그 광고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만.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또 이거는 건강해지고 싶은 것보다 내 인체를 새롭게 더 만들어준다는 거를 점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델처럼 칠십이 넘어도 아직도 뭐 아스피린 하나를 무슨 뭐 감기약 하나를 무슨 약 하나를 난 병원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하는 말이지만 나는 내 머리를 깎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제가 간중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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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